이경규 왼쪽와 한혜진 오른쪽 jtbc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이도현 기자 는 개그맨 이경규와 배우 한혜진이 5년만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외한다. jtbc는 한끼줍쇼의 배우 한혜진과 마칼럼리스트 황교익이 출연해 서울 종로구 채부동에서 한끼 도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경규와 한혜진은 지난 2013년 까지 sbs tv 힐링캠프 에서 함께 mc로 활약한 바 있다. 이경규는 5년만에 만난 한혜진에게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라. 나에게 연예인은 한혜진 뿐이다 라며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는 등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시절을 회상했다. 오는 11일 밤 11시 방송 byla.co.kr 2018년 7월 10일 16시 33분 송구